히히 카드 예리한 카이날 피해를 15줍니다 깨쌀기 깨쌀기야 흔적 내 암기기 적전체에게 피해를 11주고 취약을 2부여합니다 무방비를 3부여합니다 빠락 아 에반드 수리거밀 3장 왔습니다 멈춰 생꽃 와 승천이 낮아서 살았다 뚝백이 갈라질 뻔했네 뚝백이 갈라질 뻔했네 출혈을 5부여합니다 출혈을 5부여합니다 이거 좀 괜히 맞은 것 같은데 안 맞을 거였던 것 같은데 안 맞을 거였던 것 같은데 수리거밀 4장 왔습니다 수리거밀 4장 왔습니다 Kṛṣṇa 마차보다 센 거 아님 표적이 준네 센데 손에 있는 모든 수리검 카드를 강화합니다 히든 블레이드 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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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초기 특구 누구든 안가리고 보내버린 백어택 이적은 사하의 피해로 두번 공격하려고 합니다 공격피해를 입을때마다 힘을 잃었습니다 그램린 라이트 방어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위드 앤 다이케스 아니 왜 고개 안돌려 앞에 아무도 없잖아 뭐야 튄다 트지마 시우레이럴 방심 방심방심방심 피 깎인채로 다시 나오는걸로 봐요 다음에 만난다면 뭐지 안되 아 번개구치 쓰는 기분이네 이거 기분 나쁘네 적전체계 무방비를 일부여야 합니다 구식투구입니다 예리함 이거 완전 정밀단돈데 여기가 저거 2 아이고 수리검 강화 기능 있는데 어 저 플렛 숨치기 활력 주머니 칼 음식이 얘네들이는 아 너도 훔치고 나도 훔치고 그러면은 훔치는게 아니라 상부상조 아님 돕고 살아야지 희귀우물이구나 희귀우물이구나 희귀우물 일반 하네 쥬시 쥬시 카카오토카 커터면서 칼이다 노래하는 그릇 으악 백어택 멋대로 해보아라 표적공격 0 아 튄다 못가 다른 그렘린 뿔 약화나 취약을 부여한 턴에 1 1 부여 와 렘린이 뿔인데 약화 취약을 부여하면 발동 아 아 저거 좀 딴 데 걸 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아 아 시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얻으면 야 표적 공격에 피해가 1 증가합니다 뭐지? 뭐야 방금 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막제 descent 대빙 왜 파워카드 쓰면 발통하지? 이유가... 뭐지? 활력해 쓸모없네 명불 명불 와 프리즘 야과만 아니었어도 저거 저... 우릴 암만 봐도 파워카드 쓸 때 발동하는데? 왜 영문인데 다르지? 뭐지 이번엔 또? 아니 언제 발동하는 거야? 뭐야? 몰라, 레후. 그냥 지멋대로 발동하는 컨셉 아닐까? 표적만큼 취약약과 출혈을 보여줍니다. 아니 표적? 표적이 더 좋잖아. 저걸 쓸 필요가 있나? 어? 지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걸려도 내가 부여해도 둘 다 발동되는 것 같은데 첫 턴의 입맛 때문에 발동되는 것 이제 걸려있으니까 카드를 쓰면 뽑겠죠 부여할 때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부여가 돼있으면 그냥 뽑지? 뭐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보석상이 백만원 이릅 활력 보존됐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잇 비발성이었네 애껴 먹으려고 그랬는데 톱날 한글자막 by 한효정 은하 으아아아우 이게 로즌 숫 어 으 으 그래도 아차가 더 쎄지 않을까? 아님 말고 222골드를 획득합니다. 피규 우물을 획득합니다. 살려줘. 약화 걸려있는데 36점이네. 근데 이거 잘 풀려서 이런거 아닌가? 잘 풀리면 다 쎄잖아. 저주가 없네? 승천이 아니었지? 개손해다.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던 골칫거리가 없네. 항상 말썽만 피우지만 보이지 않으면 섭섭한 그 골칫거리. 간 그립스입니다. 간 그립스입니다. 일단 이 골칫거리가 없는데 조금만 더 정해질 수있게 그 골칫거리가 없는데 멀칫거리가 없애던 우리의 골칫거리가 없애던 이중거리가 없애던 기계가 없애던 아참거리가 없애던 저축거리가 없애던 제가 멀칫거리가 없애던 이 골칫거리가 없애던 도움더이 없애던 달팽이 살살 녹는다 왓처보다 센가? 그런가? 승천이 낮아서 그런거 아닐까? 왓처는 두배 페널티 들고 가는거 감안하면 왓처보다 센가? 잘 풀려서 센건지 그냥 센건지 잘 모르겠네 나의 다른 캐릭터 잘 풀리면 이정도는 세잖아요 전투 시작시 적선체에게 표적을 삼부여합니다 간격두기 간격두기 내추럴 로이더 네 장 뽑습니다 아이언클래드가 소돌들고 다 좁히는게 요정도 석천이니까 출엘 28스탭 피가 철철 나는 심장 피가 철철 나는 심장 피가 안 멈춰 와우 심장 피나는거 봐 나 이거 출혈로 잠깐만 천하무적인데 이거나 먹으렴 약화 포션 없었으면 죽었네 생각보다 약한거 아님 역백가비 이걸 약화 포션이 해내네 산성용액 내가 약화면 너도 약화 내가 손상이면 용해장치 모든 적이 둔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사기하냐 전투 시작시 두 턴간 은신합니다 어 요것도 괜찮네 막 좋진 않을거 같은데 아니다 이거 개좋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애들 다 라가블린 되는건데 개사기네 생각해보니까 자니 디펙트는 괜히 번개구체가 잠 깨우는거 아님 하여간 디펙트색 투데이 이슈니 이슈니 인간 도착한 뜯어 인간